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.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저쪽이 선두를 빼앗았다. B 거점을 점령했고,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점령했고,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한 것들을 넘어갔다. B 거점을 부터 김을 합쳐 싸우면,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A 거점을 점령했고, 어드벤티즈를 얻었고. B 거점을 점령했고, B 거점을 지켜냈다.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구 ㄷㄷ 어드벤티즈를 얻었군 좋군. 니 거점을 빼앗겼다. 니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자네가 유리해지고 있어. 전설이 늘어나는군. 일석이조. 점점은 없어도 자. 문을 잃어버리고 강렬으로 한치만으로 님들어. Hershk's 쩨쩨. 님들어. 파워플레이더! 그대로 밀어붙여! 에이거쯤을 빼앗겼다 C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5분밖에 안 남았다 2분밖에 안 남아야겠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10분 남았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정명 처치!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! 완성 직전이다! 그틀레! 자넨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